비가 내리는 쌀쌀한 밤에 한 우산 속에 두 남녀가 음침한 골목길을 걷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면서 쓴 노래입니다. 우산 밖의 온도는 쌀쌀한데 우산 속 우리의 온도는 왜 점점 더 뜨거워질까 하는 더러운 상상을 하면서 만든 곡이니까요. 여러분도 최대한 더러운 상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빛물은 찬데 아직 쌀쌀한데 왜 점점 뜨거워질까 길이 가까운데 위픽빽 도는데 지금 길이라도 있나 척척히 잤는데 그대 머리카락이 우름배들이 걸으니까 똑똑히 봤는데 어깨 맥가풍 속에 우산은 왜 그대로 있나 빛물은 찬데 아직 쌀쌀쌀한 밤에 한 우산은 왜 그대가 빛물은 찬데이 없는데 왜 점점 뜨거워질까 빛물은 찬데이 없는데 지금 길이 가까운 때 빛물은 찬데이 없는데 사실은 일이라도 있나 사실은 이제 저만 할 말이 있는데 그냥 말해달래 사실은 있잖아 할 말이 있는데 척척이잖는데 그대 버릴 거라니 우린 왜 내린 거래길까 똑똑히 봤는데 어깨 맹다 밤속에 웃었는데 그대로 있나나 나나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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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는 왜 그대로 있나 웃어는 왜 그대로 있나 웃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프라하, 카드캐터 체리, 우산수